이거 추가돼요 이건 극혐... 극혐이라뇨 귀엽잖아요 그리고 또 룩트리우 이거랑 이렇게 3개 한번 추가해봤어요 왜냐면은 다른거 좋은거 있었는데 규격이 안맞아 규격에 맞는 사람이 이사람밖에 없었어요 님들 이모티콘 왜 사용합니까? 내가 이사람 구독했다 나 어그로 끌겠다 이모티콘으로 어그로 끄는데 최고에요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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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3종 세트 날린다? 그럼 죄송한데 그 방에서 벤 당할 수준이에요 이거 이거 콤보로 날린다? 신입 여캔방 가가지고 어그로 끌고 싶어서 이거 3개 날린다? 그럼 거의 벤이에요 그정도의 어그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